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 이선아입니다. 어제 하루 잠시 하늘빛이 흐리긴 했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새찾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요. 이렇게 맑은 봄날씨에는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강한 자외선입니다. 우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인데요. 특히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낮 동안 더욱더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때 그날씨는요. 1999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오늘자 신문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비온 뒤 햇살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전국 곳곳에 비가 한 차례 내린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종일 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전국에 내리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친다고 나와 있고요. 기온은 서울이 낮 기온 18도, 그리고 대전과 청주도 18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린 뒤여서 공기도 참 깨끗했을 것 같은데요. 낮 동안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신문의 다른 소식들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큼지막한 제목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냉방 가전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신상으로 출시된 에어컨을 두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판매 직원과 그리고 유심히 에어컨을 살피는 남성분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실려있네요. 사진을 보니까요. 당시 에어컨 가격을 살짝 엿볼 수 있거든요. 여기 맨 앞에 보이시나요? 살펴보니까 무려 206만 원. 와, 정말 이때 물가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에어컨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이때 역시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찍 온다는 여름 더위, 무더위 걱정인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자동차 블랙박스 개발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제는 모든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됐죠. 차량용 블랙박스, 이 기기의 개발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소식이 1999년 오늘자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생한 사고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아니었지만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장치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사고 순간을 애니메이션으로 복원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화소는 다소 낮았지만 도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장비의 첫 단계인 만큼 성능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요. 사고 당시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에도 수십 혹은 수백 건씩 생겨나는 신기술 정말 눈 깜빡하면 변해가는 세상에 따라가기조차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슬로우시티 또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들이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을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신기술들도 좋지만 가끔은 천천히 멈춰있는 듯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